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기 다육이 올려드리네요. 오늘은 천원짜리도 있고 우선 천원짜리 로비비아 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비비아 실생 천원이에요. 천원이어도 커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로비비아 실생 천원 이렇게 한판 있습니다. 또 아가보이데스 얘도 천원이에요.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 천원. 얘는 한 두줄 이렇게. 열두개 정도 있습니다. 이두짜리도 있고 항아짜리도 있고. 마디바. 마디바도 천원입니다. 마디바. 마디바도 한 열두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치와와. 얘도 천원. 치와와. 치와와 천원짜리에서 가게 저렴하죠 이렇게. 커요. 천원짜리 치고 엄청 커요. 얘네들 다. 좋아요. 얘네들 다 노스키 다 했기 때문에. 노스키던 애들이라. 치와와. 근데 이거를 다 몰아서 심는 분은 많이 꽤 계셔. 에. 그. 리틀잼. 응. 리틀잼도 천원. 천원짜리. 네. 요거 스무. 또 어떤 분 오늘 저기에서 스무 개 하셔가지고. 모라시무시라고. 택배로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스무 개죠. 리틀쯤 물들면 빨갛게 물들어서 이뻐요. 그다음에. 그리니. 그리니도 천원입니다. 천원. 요렇게. 그리니는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니 다섯 개 있구요. 그리니우. 그 다음에 빙사탕. 빙사탕. 하워 시아 빙사탕이 있군요. 얘는 이렇게 물든거고. 1도. 2도 짜린데. 물이 안들은 애들. 요렇게. 빙사탕. 다섯 개. 그리니. 블라온. 브라온. 얘도 천원. 천원. 요렇게. 얘들도 있고. 조금 큰 애도 있고 사이즈가 이런 애도 있어요 지금 포테스 좀 넘었어 지금 이렇게 브라운도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우시아 자보금 얘도 천원이에요 자보금 이렇게 천원 자보금 얘도 해가 없어도 잘 자랍니다 자보금 이렇게 여기도 얘도 있고 여기 금이 잘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빼드려 볼까요 자보금 얘도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티릴리 얘도 천원 이렇게 얘 3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1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뷰티릴리 천원짜리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아 저기 여기 몬노킨 몬노킨 8천원 이렇게 이렇게 다 2두인데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쁘죠 몬노킨이 많이 이뻐졌어요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레타 하월시아 하월시아 서버레타 2천원 얘도 빨갛게 물들어요 빨갛게 물드는거야 얘는 조금 들적인데 얘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지금 물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물들어요 서버레타 얘는 2천원이에요 2천원 2천원짜리 서버레타 2천원 좀 많이 있습니다 한 10몇개 있어요 큐빅프로스틱 2천원 큐빅프로스틱 얘도 노숙했죠 물이 이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라색으로 물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지고 이뻐요 2천원 2천원치고 자고 이렇게 이렇게 얘도 있고 엄청 이뻐요 그 다음에 썸머로즈 썸머로즈 6천원 얘도 이제 물들기 시작해서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목대도 굵고 이렇게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서 여기도 이뻐요 이것도 있고 그저 요거 이처럼 꽃이 진짜 장미같아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제 솔솔 물들기 시작했어요 썸머로즈 6천원 얘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다 네 그 다음에 핑클노비 핑클노비도 얘도 노숙했더니 물이 이제 이렇게 이쁘게 들기 시작했어요 2천원 핑클노비 2천원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 밥은 다 많아요 물이 물이 들기 시작해서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티타노즈 보여줄게 티타노시스 만원 얘도 이렇게 다 꽃이 올라왔어요 얘는 이렇게 꽃이 폈네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꽃이 폈어요 얘는 이렇게 꽃이 핀에도 있고 이제 몽우리가 진에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몽우리가 졌어요 여기 그 다음에 미니 오베사 궁색을 보여드릴게요 네 6천원 미니 오베사 궁색 매장에서도 매장에서도 많이 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미니 오베사 궁색 6천원 이렇게 얘는 얘는 크기가 이거 이거 좀 작죠 작은 애도 있고 좀 큰 애가 있고 이렇게 큰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있어요 오베사 그 다음에 으쌰 오랜만에 한엽 애플 한엽 애플 5천원 이렇게 얘도 노숙했거든요 물이 이제 슬슬 물들기 시작해서 물이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1벌 1벌 요렇게 얘도 있고 이것도 조금 모양 조금 이렇게 이게 한엽 이렇게 넓어진거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를 물 한엽 애플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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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해가지고요 물이 들기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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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기 이렇게 희성 희성 한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몰아주시면 이쁘죠 아예 그 다음에 캐시미어 옐로우 2천원 얘도 이뻐졌어요 이렇게 오모린 애도 있고 이렇게 좀 펴진 애도 있고 캐시미어 옐로우 2천원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 선인장 손가락 선인장 2천원 여기 이렇게 자구가 또 이렇게 다 다 다 다 다 다 자구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자구가 났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많이 났네 자구가 손가락 선인장 2천원 요거를 손가락 선인장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너무 이뻐요 꽃이 응 그 다음에 원숭이 꼬리 원숭이 꼬리 선인장 3만 5천원인데 세일 2만원 2만 5천원인데 2만원씩 해봤거든요 응 응 2만 5천원인데 2만원 이렇게 원숭이 꼬리처럼 요거 가시가 없어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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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이렇게 생기게 진짜 원숭이 원숭이 꼬리처럼 생겼어요 응 그래서 원숭이 꼬리인가봐요 얘 이름이 이런것도 있고 수영이 수영이 응 이런것도 있고 이렇게 삼눈째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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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돌기 남봉옥 4만원인데 3만원에 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돌기 남봉옥 이렇게 돌기 이렇게 돌기 남봉옥 3만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돌기 남봉옥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로즈베일 7천원 로즈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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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원인데 여기서 키우는게 묵둥이 이렇게 짜그라들면 이렇게 짜그라들어요 요걸로 요 화분 타원형 화분 이거는 이렇게 진짜 화나분에다가 심었거든 그냥 이렇게 맨야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큰게 짜그라듭니다 그 다음에 신미 프로미스 5천원 신미 프로미스 5천원짜리 얘는 좀 물들어내고 얘는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네 그 다음에 아이스티금 금색 특가 만원 만원입니다 만원 저렴할 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네 금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개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지아 습지아 4만원 이렇게 눈사람 습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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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복내공 선인장 얘가 요새 아 이제 졌나 저번주만에도 꽃이 피어가지고 아 근데 아 여기 얘는 안팠네 이렇게 꽃 봉오리가 있네 몽오리가 꽃 봉오리 얘는 꽃이 필거 같아 다 아 만원 복내공 만원인데 다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가 있고 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얘도 저기 짐 나오고서 똑같아 이렇게 요거를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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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떼어주면은 뚝 떨어져요 지었을 때 떨어주면은 여기 또 꽃이 또 나오거든 이게 꽃새순이 이렇게 다 꽃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구실세 얘는 노란꽃이피인데요 만원 투구실세 만원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그 다음에 보출금 인기쟁이 보출금 2,000원 아 시원해봐 이렇게 세개 있고 보출금 세개 있습니다 그린 에메랄라이드 만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아가들이 보출금 여기도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있고 걔도 있고 얘도 좀 아가가 많네요 이렇게 그린 에메랄라이드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코피아포아입니다 코피아포아 8,000원 이렇게 얘는 이것도 있고 얘는 조금 큰아이도 있고 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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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가 있습니다 얘도 있고 그 다음에 투구 실생 슈퍼투구 실생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원씩 세개 있습니다 세개 오늘은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주문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客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